김태영, 정대세에게 정대세 선수가 지금 군계 1학입니다. 지석진 선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정대세 침대부터. 지석진 가운데 있어요. 지석진, 지석진. 침대부터. 지석진 가운데 있어요. 지석진, 지석진. 지석진! 지석진! 뭐하시는거예요 진짜. 어디 있어요 지석지 지석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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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키퍼의 슈퍼 세이브 하트남! 진짜 그냥 들어왔어요! 와! 이것까지 굉장히 가수가 어려울 것 같은데. 잘해드렸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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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맞췄어요. 아! 고민이 너무 아까워하고 있는데. 땅에다 헤딩을 합니다. 아! 추석진 다시 보시죠? 이거 머리에 맞추기 어렵고요. 무항수리 사이에서 홀로 높이 떴어요. 네! 결국 들어갔으면 인생불될 뻔했습니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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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심하게 또 멈추지 않나. 아 이거 왜 그래. 너무 심하게 또 멈추지 않나. 몸 안쪽을 띄고 있어. 아 이거 왜 그래. 아 이거 가자. 기다렸다 기다렸어. 기다렸습니다. 꺼. 자 퍼닝 동작 좋았습니다. 김종국 다릅니다. 자 퍼닝 동작 좋았습니다. 김종국 다릅니다. 자 김종국이 지금 퍼닝 동작이 패스까지 좋았거든요. 이걸 잡아놓은 걸 너무 잘했어요. 네. 선수급인데요. 자 상대 수비를 무력화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소연 후방에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종국. 쉽게 등지면서 승리했습니다. 후방에서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연결 지소연. 아 이거 좋아요. 자 지소연의 노릇 패스였어요. 지소연. 자 철했던 김종국인데요. 자 지금 몸이 상당히 풀린 상태. 자 침투 좋았습니다. 지소연. 고릇대. 김종국. 자 키퍼 1대1. 완전한 찬스입니다. 자 치마 골기호. 김종국. 그대로. 김종국. 그대로. 김종국. 그대로. 도와줬어. 어우 reconna cima. 어서는 Sweet GPRa X. 공 вин장 소식 targeted at the low of the high suchharon is in the high one,odorhm. 아아! 아 이건 아니야! 어! 야 이거 찬스 아니야 지성아? 야 이거 찬스 있지? 몇 번 찬스지? 넣었어야 되는 거니? 이런 추억 자 형 대세 올려줍니다 자 그 같은 이방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방수 쪽! 자 뜨면 돼요! 뜨면 돼요! 이방수! 자! 자 이런 클라우치가 찌뜨면 돼요! 자 이 클라우치 살짝만 떠도 다른 선수를 공중에서 제압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거의 몸에 자신있어요 네! 자 다리 기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클라우치! 이광수! 형 대세 올려줍니다 이광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뜨면 됩니다! 이광수! 이광수 달려갑니다 이광수! 이광수! 꼭 떴어요! 풀썽! 아쉽습니다! 진짜 너무 아깝습니다 동덕수가 스위치로 저렇게 뛰어요 이광수는 그냥 빠져들어갔거든요 아 살짝만 깡총 튀면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슬라이딩 훈련은 좋은 것 같은데요 자 무의미한 곳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자 정재생을 잘해주고 이광수입니다! 이광수! 자 다리 다기기 이광수! 잡아넣고 스위치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자 볼트래핑! 트래핑! 자 그대로 개인기! 뺏깁니다! 자! 여기서 발바닥으로 잡아넣는 걸 본 것 같긴 한데 관중이 빵 터지고 있어요 정말 저러면 역할 당한 거죠 아 누구 슬라이딩 택배까지 종의 끝까지 추근뜨린다서는 좋은데 안 볼란다 안 볼란다 아 감사합니까 보통 우리가 축구에서 오프 더 볼 공 없는 상태에서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선수가 없는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가 없는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men's animal men's animal men's animal 그리고 이사림 어생 아 아 우아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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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진짜 미만하지 않아서. 많이 다녀오게. 지성아 또 많이 다녀오게. 저번에는 맨날 연기 나오면서 이렇게 혼자. 네? 야 이게 지금 얼마 만에. 진짜. 우리 빨리 가세요. 진짜 어렵네. 지금 저 연구가 있는 거예요. 저 오늘 지금. 아침에 왔어요. 연구가 너무. 아니 지금 저 아기는 지금. 지금 몇 개월이죠? 지금 50일 지났습니다. 지금 뭐 진짜 한참 이쁠 때인데 또 한참 또. 아이가 또 이렇게 태어나고 하니까. 마음가진도 좀 여러 가지로 좀 달라지잖아요. 뭐가 좀 제일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놀고 있어도 되나 라는 생각이. 지금 이렇게 놀고 있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어? 이런 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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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e you got you got you got you got you. 아이고. 아 컵뿔루 근데 컵뿔루. 아 컵뿔루. 축하하쟉. 아ies. 아 아 piney name a Christmas you got you got you a cup. 아 귀여워. Yeah아 귀여워. 야 이거는 연구구나 이름이. 왜 이렇게? 아이고. 저건 우리 그리고 안녕하세요. 잘 만든 건 aware en 100名 사이여 wae. 아 귀여워. 야 이제 이거 찍어주세요. 요고무가 아닌거 같아요. 자선축구를 한 번 했는데 해결하고. 내가 이건 한권 넣어야겠네. 갖고 가야지. 야 이거 진짜 안 갖고 왔지? 아 나 오십니까. 죽을 알겠습니다. 다 오십니까. 저기 다가가 뭐야. 나 공에 발 한번 내봐야되는데 아 그게 미쳐야 되는데 그쪽이 축구를 진짜 못해요 아니 마지막 제조실이고 저한테 차라리 노래를 못한다고요 제발 저한테 노래를 못한다고요 노래 잘하는데 축구를 못해요 제가 못한다고요 받으신 고음 잘 가지고 상의를 출전하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우리 여기 있어 오늘 자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우리 저 우리 무시하네 아 네덜란드 아 네덜란드 아 네덜란드 우리 또 네덜란드 대단한 선수들과 함께 오늘 진짜 함께 돼서 영광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준성 선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감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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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공격뿐이 살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화 Henriじmpr 그거 elkaar 주꾸를 입으로 해나 봐 하하하하 주둥이 주 Dakar 주석이 her 맞을 것 같은데? 맞을 것 같아. 맞을 것 같아. 동력이랑 낮은 거. 이렇게 잘하네. 아 좋네. 쉽지는 않아. 여기 서현 씨. 이거 쉽게 맞추고 합시다 시작을. 어시스터가 필요하다니까.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게리가 축구 괜찮은데. 그러다가 석진 오빠가 좀 어떡해. 여기가 리스트가 너무 커. 제발 제발. 최선호의 얘기가. 매장 축구. 자 다음은 대세 대세. 지난번에 같이 뛰었을 때 누가 볼을 잘 차는지 알아요. 아 맞아. 대세가 알아. 저는 딱 여기만 누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개새 저러다 지덕진 오빠 맞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지옥인데? 그러면은 지옥인데? 절어둔 지옥이라는 거였구나. 절어둔 지옥이라는 거. 아 이거 가까운데 이게 뭐.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이거? 오케이 오케이.